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간 여성 강도가 여성 점주에 제압당했습니다. 권용석 기자입니다. 검정색 레깅스 차림의 여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. 10여 분 뒤 편의점 앞에 경찰차 두 대가 멈춰서더니 이 여성을 체포해 뒷좌석에 태웁니다.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1일 낮 4시 40분쯤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A 씨는 인근 마트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. A 씨는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길 기다렸다가 흉기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. 당시 편의점에는 점주인 50대 여성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온 손님 때문에 A 씨가 당황하는 찰나에 흉기를 빼앗고 제압했습니다.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습니다. A 씨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TV조선 권용석입니다.